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이상로의 육감투자로 육감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또 특징주에 대한 또 꼼꼼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로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는 거래일이 이제 3거래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산한 마음이 드는데 과연 오늘의 이슈는 어떤 이슈를 짚어주셨는지 육감적인 시황 내용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 유입. 네.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딱 우리 시장의 대장인 삼성전자 SK아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주춤한 것을 정말 코스피 시장으로 매개가 쏠려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어쨌든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좀 온도차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분석적인 부분을 좀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옵션 만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수요일 날 어떤 게 사죠?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 변경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 정윤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포함해서 3일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뭔가에 대한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수다? 그건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 또는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심리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기가 힘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아무리 매도를 잡더라도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해줘 버렸거든요. 그러고 난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 버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옵션 만기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쉽게 다시 한번 더 매도 포지션을 변경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지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수급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한 매매세가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외국인에 의한 매수세거든요. 오늘 기간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대형주, 바로 대형주에 대해서 1,3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다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에 대해서 1,289억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물량이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섹터군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SK닉스나 삼성전자가 물론 좋아서 사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유지를 해주겠다. 지수를 한번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중이 상당 부분 내포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하단에 이 자리가 박스권이 이루어졌었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의 추가적인 하락은 더욱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여기 근처가 바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반응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오일선을 물고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오일선 자체도 안 물었거든요. 지금 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이 올린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만을 파악해서는 조금 힘들다. 결국 지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해서 이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수요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차라리 추석 이후에는 좀 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지금은 금리나라든지 경기부행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호재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좋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8월달보다 9월달은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뭔가가 해결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결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다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기대감은 말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지금은 뭐랄까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말에 우리가 좀 더 바로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결국 오늘 시장에서 탈일본 관련주, 우리가 광복절 관련주들 그러니 불미운동 관련주들이 반등 나오는 것도 일종의 순환매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수도 계속적으로 오르기 힘들다. 다시 한 번 더 조정에 대한 폭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옵션 만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수요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런 매수 포지션을 바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떠받치는 장이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 FMC 회의도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일단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오를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까지는 지수 자체가 소폭이나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항상 신규적인 매수 차원에서는 이번 주가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격이 벌어졌는데도 올라가는구나 강하네 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는 말보다는 쉬워가고 있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차라리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수는 좀 떠받치면서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나라답기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오히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조정에 대한 전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순환매 안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차를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에 집중된 매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체감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이 흐름이 더 이어지는 걸까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에스케아닉스가 잘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결국에는 에스케아닉스는 삼성전자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지수 자체가 오늘 모든 종목군들이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특히 대형주 그리고 특히 정기전 접종이 잘 가는 거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 코스닥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지금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조정폭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한번 찾아본다면 결국 고가군역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래대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고가군역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밑에서 잡았던 부분이 위에서는 이탈이 좀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려한다면 결국 코스닥도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상단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상반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넓게 본다면 하단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뭐랄까요. 지금 이렇게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좋은 부분 유지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일정 부분 저는 차익 매물을 같이 출혈하는 양상이 맞다고 보고요. 대신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어갔다가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더 들어올 때 그때는 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양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역시 종목 장사 속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바로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감적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 자체의 지수도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 주가 흐름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수소차 관련주와 함께 그리고 5G 종목들 연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소차 관련주 지금 좀 탄력이 둔화가 됐죠. 국회 수소충전소 내일 오픈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심형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키울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요. 마지막으로 KMW를 필드로 한 5G 관련주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주춤할 때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5G에 대한 전략도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이제 차량 운반선 현대글로비스 소속의 차량 운반선이 전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영향이 반드시 있죠. 실질적으로 현대글로비스라는 업체가 우리가 보면 낮에 낮이나 밤에 고속도로 많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옆에 엄청 무서운 차들 막 쫙 지나갈 때가 있어요. 차들 막 많이 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글로비스는 차량에다가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런데 우리가 비행기로 실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다 배로 하는데 그러면 수입차도 우리나라에 배로 들어오니까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량 운반선이 지금은 미국 해상에서 전도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차들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쓴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빠르면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악재로 반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그러면 큰 폭의 조종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한적인 역량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자동차 업황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자동차 업황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뒤에 한번 그림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 말 하는 건데요. 이 파란색 엔화가 위에 있고 원화가 밑에 있다. 그러면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상당히 약했었는데 최근에 한번 보자, 최근에. 최근에 이제 여기가 어때요, 지금? 점점 좁아지네요. 네, 그렇죠. 붙을랑 말랑 이렇게 보고 또는 이 빨강성이 위로 골든크로스가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이 언제 있었느냐.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원화가 약세였을 때 그 위에 2013년도까지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움직임 자체가 현대차에 대한 주가 수유를 보자고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산업적으로 겹치거든요.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주도 소니입니다. 도요타, 니싼, 그리고 브리지스톤 이런 타이어 업체들 마찬가지 시가총액 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도 반조체, 자동차, 전차군단이 이끄는 시장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봤던 이런 곧 역전이 될 수 있는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10월에 우리나라가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결국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랄까요. 초조금리를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더 이상 찍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한적이군요. 여력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아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가 만약에 9월에 미국이 인하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인하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접종 자체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에 대한 분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볼게요.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주가 추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주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2013년도까지 꼭지를 치고 그때부터 빠졌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다 나와 있는 객관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이 파동을 계산을 한 번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빠져내려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의 파동으로 조정 파동이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앞에서 들어왔던 것은 일종의 트리거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서의 이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악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에 대한 업황이거든요. 실적이야 잠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일회성 비용이에요. 단기 순수 실에 대한 부분이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현대글로비스나 자동접종은 그냥 이번에 악재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다. 앞으로는 상당히 긍정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차량 운반사 전도 소식으로 인해서 주춤하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싸움이지 지금 자리는 저렴한 가격 권력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순수 실이라든지 아무래도 일시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업황 자체적으로도 엔화 대비 원화가 약세로 보이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 10월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원화와 엔화의 흐름, 환율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오히려 이 악재로 주춤할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양복을 그리면서 1.6%로 낙폭을 줄이고 있고 사실 저는 현대해상을 걱정을 했었는데 현대해상도 관련해서 재보험사에 또 어느 정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한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악재성 뉴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현대글로비스는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일제히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어요. 국회 수소충전소가 내일 오픈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 한국경제TV와 국회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구경 가야 되겠어요. 이런 영향력,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 수소차 관련주 다시 한 번 또 꿈틀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뉴스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5G의 아버지 그리고 수소차의 삼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시장의 일단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수소차 관련주를 우리가 조금 개념 정리부터 조금 더 가봐야 되는데요. 일단 충전소가 서울에 몇 군데가 있을까?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별로 없더라고요. 상암동이 한 게 있고 양재 한 군데 있습니다. 양재는 맨날 공사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국회에 또 생기고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해가지고 총 7개를 만들겠다는데 사실 아직까지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소차를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수소차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항상 이게 전해질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료전지가 말 그대로 화학에너지죠. 화학에너지 만들어서 연료전지로 변화시키는 과정.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 이 연료전지를 그대로 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직류가 교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교류를 우리가 전기에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다 교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써 중요한 게 두 개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연료전지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이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수소차 충전소 관련이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 인버터, 충전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전해질 관련주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인버터 관련주 이런 게 되는 거고 성창오토텍이 그럼 오늘 왜 올라갔는지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전소 관련주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 기타 어떤 부분이 돼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수소차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창오토텍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을 이렇게 붙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그림들이 죽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JNK 히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JNK 히터도. 충전소 관련주. 네네. 이건 충전소 관련주죠. 충전소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상당한 고가군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나오는 과정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봉 한 개에서 모든 이익실이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그냥 들어올리는 봉들에 대한 연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세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을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도 그 그림을 정리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봤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봤을 때 결국에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해서 기업이 빠질 것이냐. 지금 수소 경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9월 9일자 중앙일보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중국이 수소 굴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전기차에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런 글로벌 표준을 달려갈 때 중국도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럽도 발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대요.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다지면서 나중에 시세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JNKT나 이런 EM코리아나 유로스나 이런 것들이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세가 여기까지가 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로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고가 권력이 뭔가가 뽑아낸 봉들 아니라 닫혀져 있는 봉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소경제에 대해서 이런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해서 빠지는 것은 일시적인 재료에 대한 노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차의 사촌으로서 어떤 조카 예뻐하세요? 조카보다는 자기의 아들이 제일 낫죠. 그런데 조카한테 그만큼 정이 갑니까 사실. 그럼 수소차보다는 5G라는 거네요? 지금은 그래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화기 성격이 강한 거고요. 5G는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의 어떤 부분이 더욱더 각인이 될 것인가. 수소차는 여기에서 적자격의 상당 부분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5G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면 그래도 5G가 좀 더 지금은 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소차 관련 주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 안에서도 보유 관점이 유효하긴 하지만 보유하셔야죠. 업중 안에서의 매매 매력 또는 수소차보다 5G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소차 사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5G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5G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KMW가 블록데이 소식을 전해지면서 납포를 키웠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올려 세우더니 오늘은 또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KMW 손이 나가기 쉽지 않다.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좋은 거 알겠고 대장인 거 알겠지만 정말 매매 관점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솔리드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대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다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5G의 아버지로서 오늘의 분할 매술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날입니까? 좋게 얘기해 주시면 쉬어가는 것도 아니죠. 오늘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사실 우리가 KMW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업들을 쫓아가는 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많이 오르면 문제가 뭐냐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면 뭔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허찍거리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블록질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약세가 나왔었는데 제가 일부러 웃으시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KMW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럼 일단 KMW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KMW로요. 아유... 네. 그럼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도 왜 이런 기업들을 좀 쫓아가기는 힘들다. 말하기는 좋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매집 이후에 약 700% 이상이 올랐어요. 월봉 차트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월봉이라도 이렇게만 보면 2019년도에 지금 700% 오른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보냈던 기업 중에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본으로 돌려서 보면 블록질 물량이 얼마였냐면 40만 주예요. 그러면 밑에서 우리가 만 원대 40만 주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7만 8천 원대 40만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예전 같으면 지금 한 주를 사는 것이 예전 같으면 8주 7주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블록질 대량 매매가 이루어졌는 거고 그 자리 자체가 우리가 이런 캔들로 같이 보시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런 자리가 일종의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제한구간으로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자리가 사실상 뚫기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단기 고점이 여기까지 좀 형성되고 결국 5G가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조종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빠질 수 있겠죠. 그런 자리가 한 5만 5천 원대 이 이탈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급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흐름. 대신에 얘들이 KMW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쉬어버리면 다른 여탑 5G도 어느 정도 조종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솔리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장이 주춤하면 다른 종목들의 투심도 같이 위축이 되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트를 같이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인 게요. 앞에서 봤던 KMW는 이미 발산해서 뽑아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갖춰져 있는 한마디 뽑아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에 대한 그러면 밑에서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형성하는 게 맞겠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잡아온다면 이런 가격대가 중요하죠.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한 6천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KMW가 조정 나오면 다른 여타의 5G 종목군으로 뭐랄까 파급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MW가 블록들만 없었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5G에 대한 연속적인 어팡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이라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여타의 5G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장인 KMW가 주춤해서 같이 투심이 위축되는 5G 안에서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솔리드와 같은 종목들을 그렇게 눌릴 때가 바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6천 원선 부근에선 매수관 좀 유해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5G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과연 솔리드 앞으로도 선방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어쨌든 주춤할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5G까지 육감 투자 종목들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베스트인베스트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